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스나이퍼, 이재명 스나이퍼, 미녀 스나이퍼,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영윤 소장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네, 이재명이. 유창훈이 이재명을 살려줬는데 유창훈이 이재명 꼬붕이라 이런 말이 막 돈대면서요. 그러니까요. 권순일 꼬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저는 봤을 때 추석 밥상에 한 번 오르는 거 그걸로 지지율을 본대요. 지지율을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총선이나 중간에 한 번 더 구정이 꼈잖아요. 그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데 대충 추석 밥상의 민심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밥상의 민심. 이번에 반찬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지 않은 유창훈도 올라오고 이재명도 올라오고. 권순일이 다시 회자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워낙 싸놓은 똥들이 많아 놓으니까 이름은 아마 죽을 때까지 회자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다들 지금 영장 기각된 것에 그날 새벽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고 진짜 라이브 방송하신 분들도 정말 나중에는 허탈해가지고 말을 못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그림이 아닐까. 이게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살리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또 좋은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해석은 워낙 많았으니까 저는 불가사의한 이재명의 단식, 가라단식 24일차의 회복 3일차의 출근,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갔잖아요. 그날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진짜 최강 빌런 아니면 메소드 연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거 화면으로 한 번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 12일, 이제 9월 12일에 가라단식 13일차. 네, 이건 13일차 얼굴이 이거입니다. 이거는 뽀얘야고 알약 잘 먹고 그다음에 수염만 길렀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가는 날. 우산 들고. 우산 들고. 지팡이 들고. 여기는 지팡이이고. 이건 우산입니다. 가라단식 24일 찍고 녹색병원에서 불투명, 고영양 수액으로 치료 3일차 갔는데 문제는 더 죽어간다. 그러게. 더 죽어간다. 이게 이제 쇼한 거죠. 그렇죠. 최고의 연기가 아닐까.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조롱이죠. 사실 24일 단식하고 지팡이 찍고 휘청거리면서 한 손에 저 우산이 골프 우산. 진짜 무거운 거. 이거 무거운 우산이에요, 이거. 그걸 한 손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진 찍어야 되니까 키릴도 신었어요. 저게 7cm가 넘는 거거든요. 키높이. 아, 이거 봐, 이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지팡이는 들어갈 때는 있는데 나올 때는 없어요. 아, 지팡이가 나올 때는 없어요? 나올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창훈 판사에게 읍소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바짝 엎드렸고 눈물만 안 보일지 질질 짠 거잖아요. 그때 그랬대잖아요. 지금 판사님의 결과로 오른쪽 문이 열릴지 왼쪽 문이 열릴지 그 판사는 이제 왼쪽 문을 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자신 있었지 않았나. 저는 또 하나 더. 두 가지로 봐요. 자신 있었다. 그날 봐야겠다. 또는 갑자기 단식하고 치료받는 3일 차에 나 심사받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권순이라고 연락이 닿은 게 아닐까. 이미 시나리오상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지팡이 짚고 한 번 휘청거리고. 그 들어갈 때 뒤에서 막 눈물 짜고 고민정은 옷 한 번 쓸어주고. 이제 공천용이죠. 공천 부탁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 들어갈 때는 쇼하고 나올 때는 이미 시나리오상 뭐 짬짬이 다 됐는데 그러면서 지팡이 뭐 입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그러네요. 와 지팡이가 나올 때는 없었구나. 난 몰랐네 또. 나올 때는 없었구나.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데 이게 메소드 연기라면서 보베드림에서는. 나올 때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연기 다 했으니까. 그럼 연기 다 했고 이미 판사. 지팡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판사를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왼쪽 문 열 것 같았다 확신이 들었던지. 아니면 권순이가 이미 짬짬이 난 시나리오상 나올 때는 맘 편하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다음 보시죠. 조금 조롱이죠. 메소드 연기에 감탄한다고. 이거 보면 키릴에 지팡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정도면 초인이라고. 키릴에 신고 지팡이에다가 무거운 우산 들고. 그러니까. 저 장우사는요. 여자도 혼자 들으면 팔목이 아파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그런데 멀쩡하게 잘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전에 이동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되고 했을 때 YTN 그러니까 다른 TV에서 왜 자막 장난치면서 사이코패스라는 자막으로 잘못 이상하게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마음으로 금메달을 올렸을까. 메소드 연기 금메달인가. 인지 아니면 YTN에서 응원한다는 금메달인지. 이거는 아직까지 해석 불가지만 재선에서는 미친 메소드 연기에 금메달을 주지 않았을까. 이재명의 대가 금메달 이 자막이 나갔어요. 박해진 태권도 여자 53 끌어 금메달. 이게 잘못 나간 것처럼 하는데 이런 실수는 안 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미지를 이미 시각이 지각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저거를 딱 보는 순간 박해진 이름 안 보여요. 그래 금메달. 이재명은 금메달인 거예요. 이재명은 금메달인 거예요. 네. 조금만 저거를 포인트로 짚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금메달을 YTN이 뭘로 주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구속 기각을 예감한 건지 아니면 메소드 연기에 금메달을 준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건 실수인 척이지만 이게 실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메소드 연기에. 그리고 이 갯달들 사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봤는데 이 갯달들이 김태우 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가서 폭력 휘두르고 현행범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중년의 갯달. 이 할머니들 동원되는 갯달이지. 이게 아니라 여기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 할머니고 여기도 할머니인데 중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할머니들이 개할머니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집회에서 사진을 들고 왔는데 겟달. 이날 1만 명 신고해놓고 180명 정도 왔고 그들의 입에서는 한 400명 왔다고 하는데 그날 보니까 엉망진창이었고 아침에 비오는 날 사진도 찍었는데 진짜 서 있는 사람 별로 없어서 다녀도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참 이때 이 갯달들은 아직 소식을 못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역을 잃어서 안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기각에 대한 사인들이 오고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팡이도 버리고 오고 이렇게 한 것들 보면 그런 사인들이 윗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갯달들 얘기 나왔으니까 저 개할머니들 갯달들이 이번에 난동부린 아줌머니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말투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갯달들 취재하는 거 보니까 한국 말투가 어눌하대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족 아닌가. 조선족 알바 일당 주고 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이상한 말투 억양이 이상하더래. 억양 되게 이상하고 그다음에 대진년 이런 애들도 말투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진년 왔을 때 그 동네 아줌마처럼 가고 얘들아 뭐하니 무슨 학교니 다 물어보면 일단 서영고대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H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말투들이 다 이상해요. 애들이. 그래서 한국 애들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중국 유학생인가? 유학생 아니면 연변족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크거든요. 그렇죠. 크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이든지 20만 원 주면 가서 시키는 대로 별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딸들도 이번에는 동원이 됐다. 그 다음 페이지가 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가 차는데 그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 이미 유죄라는 건데 그거 외에 또 하나가 더 나온 게 뭐냐면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했던 경기도의 공무원 A 씨가 이재명의 지시로 공문을 빼냈다. 이거 잡혔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잡혔어요. 경기도의 공문을 빼내다가 이게 지금 녹취까지도 재판장에서 구속영장 심사. 이재명의 지시로 공문을 빼냈다는 거잖아요. 그냥 빼낸 게 아니라 이재명이 지시해가지고. 이야. 경기도 공문을 빼냈다. 그다음에 녹취까지도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 터졌어요. 이거 어디 뉴스에 나온 거야. 채널A 뉴스에 나왔네. 그러니까 이번에 유창훈 판사는 정말로 이거는 지령받지 않고서야 본인의 판사라는 그 위치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1600장 안에 녹취까지도 터뜨렸는데 이재명은 김문기, 고 김문기도 모른데 이거 다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의 지시로 나는 공문 빼갖고 통화하는 것까지 녹취까지 틀었어요. 그런데도 귀를 닫았다. 유창훈 판사는 귀를 닫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긴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입을 닫아요. 물어보면 예전 같았으면 빠락빠락 우겼을 건데 입을 닫더라고요. 입을 닫는구나. 알아요.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 우파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다가 일이 커지고 좌파들은 입을 닫아요. 김정수 옷값 같은 경우는 입 닫고 버티잖아요. 근데 우파 같은 경우는 해명하다가 이를 더 키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입을 닫더라고요. 이번에 만났던 분들도 다 그냥 입을 닫고 딴 데 먼 산보더라고요. 스스로 아는 거야. 스스로 알아요. 무서운 놈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각인을 딱 시켜드릴 것 같아요. 이재명과 짬짬이 된 법 쪽의 사람들. 리자이밍을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김명수입니다. 꼴배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 권순이 꼬붕이라는 소문이 난 유창훈 판사입니다. 왼쪽 문을 열어버린 유창훈 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재판 거래한 권순이.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똥판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50억 글러면 돈 먹고 재판 거래한 게 거의 확실시되잖아요. 거의 우리가 다 짐작하는 대로. 50억 먹은 거.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판결. 그냥 했겠느냐. 그렇죠. 무슨 협박이냐. 돈 먹은 거. 유창훈하고 또 같은 라인인데 그냥 했겠느냐. 김명수가 얘를 그냥 영장실지심사 판사로 알바퀴 해놓고 나갔겠느냐. 이야, 이게 참 무시무시한 커넥션이네요. 권순일과 대전고등학교 선후배. 그러니까. 선후배고. 대전고, 서울대. 하여튼 대전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과 같은 곳에서 영장심사 공부할 때도 같이 있었다. 이거 특수관계라는 게 그 법조계 안에서 또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거죠. 서로가 특수관계다. 네. 특수관계 커넥션. 아, 징글징글하네요. 네.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커넥션을. 이거 어떻게든지. 김명수서부터 싹 이거 조사 좀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게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아직 너무 많은 시간들이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박사님 말씀 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참 탄탄히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금방 나갑니다. 정말 1년 가잖아요. 3년 반이요. 금방 가요. 조금 있으면 금방 추석 지나잖아요. 금방 크리스마스예요. 그다음 내년 금방 되고 총선 금방 옵니다. 총선 금방 옵니다. 총선 끝나면 어 하면 또 와. 이게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좀 마음이 우리가 급한데 이럴수록 더 탄탄하게 가야 된다. 악소리 못하게 잡아야 됩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